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칼빈 아예 한번도 안해봤구나 트라이를. 칼빈은 좀 해보는게 나은데 골드 좀 쓰더라도. 칼빈은 진짜 나이도 제일 어렵긴 한데. 지금 공부 생각하면 안가는게 나아요. 좀 꼬라박고 패턴 보는거에요. 이런거 근데 계속 이런식으로 버스타면 주간에이드하고 이런거 더 적응하기 힘들어지겠네. 칼빈은 방선보는거랑 실제하는거 진짜 틀려요. 칼빈은 좀 해보도 안되서 버스타면 이해하는데. 처음부터 버스타면 진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. 칼빈은 그러면은 이제 돈이 두배로 되겠지. 칼빈은 그런데. 칼빈은 그런데. 칼빈을 찍고 난 다음에 살짝 피했다가 달라붙으면 딜을 할 수 있어. 꼬리. 나 이거 몰라가지고 처음에. 이거 어떻게 때려야지 몰라가지고. 개고생했대. 전 칼빈 너프전부터 이걸 계속. 계속. 계속 도전해가지고. 거의 마스쿨. 아씨. 아이덴티지 없었어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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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그래. 아우. 근데. 칼빈. 도망가. 꼬리치기. 꼬리치기 이거. 딱 붙은데. 안맞이. 아우. 돌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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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딱 붙어있으면 안되고 위험하고. 칼빈. 아우. 응. 저거. 돌진 끝나고. 주변 딜이 좀. 야. 어그로 끌린 사람 있잖아. 딜옥에. 걔를.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. 그럼 이제. 나머지 두명이 프리딜 할 수 있으니까. 지금은 딜러가 두명밖에 없으니까. 딜옥은 내가 가는게 맞고. 아. 공방이 이게 안되. 대부분 딜하려고 욕심내다보니까. 나머지 세명도 딜을 제대로 못하는데. 남은 세명도 딜을 제대로 못하는데. 응. whip- vegetables- shoes- 찍기. lotsl тут minutes themselves ㅎㅎ Judge. 이게 블레스트의 사기야 뭐야 뭐야 큰 집게야? 네 얘는 공격이 너무 간격이 짧아가지고 백어택을 너무 노리려고 지평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때릴 수 있으면 때립니다 근데 솔직히 옆이 제일 안전한 건가요? 옆이 제일 안전한 건가요? 그렇죠 백어택은 노리지 말고 역시 근데 공격이 때문에 딜 부족해서 못 깨거든 오와 어렉어렉어렉어렉 어 아무 생각 없이 왔다고 암속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피부를 엄청 빠르겠네 아 이거 4불로 지나서 그냥 했고요 바로 깜짝 놀랄 이거 무력화 게이저 초기화 때 쓰려나? 찍기 무력화는 나만 있겠네 한 번이 안 터지네 어 악성이 죽겠네 아니 저거 굳이 할 필요가 없구나 우와 과두공 핵사기 오 포리 오오 헤어리 헤어리 렐라 써줄게 아니 렐라 렐라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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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적 리드라 왼쪽에는 한개 찌키찌키 조심해 아 회오리 뭐야 회오리 햇빛 떴어 찌키같아 어릭 어릭 오 뭐야 혜오리 혜오리 아이씨 오른쪽에 왼쪽에 3개 네 잘했어 큰찌키 저렇게 빨리 깨니까 방금같은건 3개 먹는각이었네 좋구만 아이씨 아이씨 그라인시 7시 한개 큰찌키 야 이거 못키겠다 하나 못켰어 장판 장판깔면은 바로는 못먹잖아 어 쏜다 저리로 침 뱉는거 같아 힉 뭐가 이렇게 아프잖아 힉 멸투시리 한시 멸투시 아니 근데 뭐저래 잘깨 나는 진짜 한사람 때리하는 듯이 하핰 진짜 위험해 와아 힉 하핰 아 본치랑 같이맞추기 안 되네 으울 겹치게야 같이맞출음 무슨을 또 깨면서 어 뭐야 이거 뭐..못 터진거야 방금 나 왜.. 서브 당간다 1,2,1 서브 시리우스 넌 좀 오래 걸리겠다 각성기 안쓰 무력 터질 줄 알고 각성기 안쓰고 있었는데 무력화가 안 들려가지고 공급 한 번 쓰면 돼 쓸 때 얘기해줘 각성기 다 뽑아버려 처음 아마 구슬 나오고 구슬 생길때 그냥 궁 한 번으로 쓰고 아마 불틴인가? 꼬리? 꼬리 처음에 찍는건 피하기 너무 힘들다 피 들으면 피할지 그냥 대각선이 있을 정도여가지고 공급 오 잠시만요 좀 위험한다 이거 잠깐만요 좀 모이면은 공급 아네면서 활백 던질게 아 아 아 어디서 갈게요 버프 갈게요 아이고 못받았다 잠깐 아직 아직 조금 이따가 아 근데 내가 궁이 놈들여가지고 쓰고 버프 놀라켜야겠다 지금 나가는 시간에도 어디 피하자 아이고 각성기 때문에 되네 다 이길게 아 제가 다 지긴다니까 졸라 편하네 안락하네 아 공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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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력과 터지긴하나 얘 3명이서 하면 안 돼 아 2개 들어갔다 2개 5개 1개 2개 2개 1개 3개 2개 3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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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하나 먹었다 어! 클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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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내 피! 내 피! 위리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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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초기 안들려는데? 어 소닉 야 얘 돼 돼 돼 돼 피해야 돼요 아 소닉 돌아오는 거 저 항상 돌아오는 걸 죄송해요 야 그냥 극딜 해야겠네 우리 꼬리가 곧 잡겠는데 근데 뭐 왜 이렇게 갈지? 근데 제미가 많이 들어왔는데 언제 세 개나 먹었대? 제미씨가 너무 쎄 어 나 구접 다 썼다 1중첩이야 어 그냥 화렴풍 던져야겠다 응 화렴풍 던졌어 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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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소니 소니 깨 아파 어? 아 잘못 피했다 왜? 얘 어디갔어? 잘못 피했어 아이 어우 여기도 왔네 우후 완전 슈팅 게임 어 터져요 내가 또 불렀다 이런 방풍인가? 어어어 원기 터진다 어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 야 이거 못 끼겠네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야 이거 화염만 던진 에 라이블를 던진 국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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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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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궁 좀 있다가 위험했다 위험 어 이거 혼날리네 이씨 혼날리네 쟤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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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어디갔냐 어 나이스 병사들 병사들 너무 좋고 어 저거 저거 조심 오우우와 내 깎인거 봐 굳이 쟀어요? 쟤끼 쟤끼 왜 이렇게 안좋은데 뭐야 뭐야 쟤끼 쟤끼인가 어우 나 그랬다 구르기 빠졌는데 오우씨 아야야 스카이터스카이터스카이터스카이터스카이터스카이터스카이터 같이 붙지마 같이 붙지마 대 어 뭐야 어 야 위험하다 어 저쟤라 나 하이핑 터쳤어 그냥 야 죽어놔줘 전 Season 앗 어잉 농담 원격 장풍통 원격하고 돌틴 어 원격 나왔다 웨씨 zoom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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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환불받이 프로필테닛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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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.. 광폭하 오랜만에 보나... 암속이 없으니까 되게 아파. 와.. 이제 저거... 한방에 같은거 한방에 있는 거지? 그렇지. 돌진... 저 아까 돌진 2헌타 하고 갔어요! 와 돌진 진짜 졸나무... 아 나 이거 손 소리를 잘못하게 하지 않았을까? 있어요. 아우 앞으로 칼뱉올 때는